기차를 타고 동굴 속에서 소리가 쳐보네 잔뜩 질밤하고서 쉐이버스에 몸을 싣고서 동네 어디에도 내려볼까 그렇지만 바닷간 어떨까 우리가 떠나온 여행시키지 이제는 점은 오를 지지 말 잊지 못해봐야 한다는 세상 우리들의 여행시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잔뜩 질밤하고서 잔뜩 질밤하고서 쉐이버스에 몸을 싣고서 동네 어디에도 내려볼까 그렇지만 바닷간 어떨까 우리에게 다는 여행시키지 이제는 점은 오를 지지 말 잊지 못해가야 한다는 세상 우리의 여행시키지는 우리의 여행시키지 우리의 여행시키지 우리의 여행시키지 스케치